옛날, 아주 오랜 옛날, 지금은 이름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 어느 왕에게는 다른 누구보다도 더 편애하는 한 궁녀가 있었습니다. 그 궁녀는 다른 어떤 이와도 비교되지 않을 만큼 아름다웠고, 재치있으며, 현명하고 매력적인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녀의 고향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른 궁녀들은 왕의 편의를 갖는 그녀를 시기하고 질투하며 불길하게 여겼습니다. 왕은 점점 더 그 궁녀에게만 의지하게 되었고, 그럴수록 궁녀는 다른 이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왕의 주요 책문은 주변 땅의 요괴들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수호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었습니다. 요괴들은 셀 수 없이 수가 많았고, 그만큼 종류도 다양해서 사람들은 그들의 비상한 힘과 꺼림칙한 모습을 무척 두려워하였습니다. 왕이 궁녀에게 푹 빠져 자신의 책문을 잇고 지내자, 수많은 요괴들이 인간들을 마음껏 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용감한 장군들과 현명한 신하들이 왕에게 조언하여 요괴들을 다시 제압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왕은 그 어떤 조언도 그가 제일 아끼는 궁녀의 충고만큼 귀기울이지는 않았습니다. 전쟁은 끝도 없이 이어지고, 치러야 할 대가는 점점 더 커지기만 했습니다. 많은 장군들과 신하들이 입을 모아 전쟁을 끝내기 위해 요괴들과 협정을 맺자 말했습니다. 하지만 왕은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궁녀의 충고만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왕이시여, 전투를 멈추지 말고 계속하세요. 그녀가 왕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그렇게 전쟁은 계속되었습니다. 요괴들이 왕궁의 대문을 부수고 쳐들어오기 전까지는요. 왕의 장군들과 신하들이 모두 패하거나 도망치자, 궁녀는 비로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었습니다. 그녀의 정체는 교활하고 무사비한 여우 요괴였던 것입니다. 궁녀는 요괴들을 조종하여 왕을 왕자에서 비참하게 끌어내렸고, 영역의 끝까지 데려가 영원히 추방시켜버렸습니다. 왕을 추방시킨 후, 궁녀는 스스로 왕조에 올라 새로운 왕이 되었고, 그날부터 지금까지 인간과 요괴의 취급을 똑같이 하며, 끝없는 밤의 세계의 지배자로 군림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온 판타시아가 타마모노 마이의 이름을 알고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여전히 빛이여 저를 이끌어 주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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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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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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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재밌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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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간 딱 맞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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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리기 생긴다구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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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재미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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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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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知і. 안녕. np.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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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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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